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노드스트로움입니다. 간밤에 장중한 때는 4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많은 소매업체들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고 있지만 노드스트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간 가이던스를 높여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한 가지 뉴스도 있었습니다. 노드스트롬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업부인 노드스트롬 렉을 분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8%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CNBC 측에서는 노드스트롬의 전체 주식 발행수 가운데 22%가 공매도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주가 급등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인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는데요. 브렛 테일러를 공동 CEO로 승진시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브렛 테일러라는 인물은 2016년에 세일즈포스에 합류를 했고요. 현재는 CEO를 역임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자사 제품과 슬랙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함께 나온 바 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1%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인데요. 최근 포드는 사업 분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외신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이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포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사업을 분사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한 때는 1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까지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포드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투자를 3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간밤에는 2026년까지 기존의 투자 300억 달러를 5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는 발표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을 10%대까지 올리겠다라는 발표까지 함께 있었는데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목표가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는 50억 달러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발표까지 함께 나오면서 간밤 증시에서 8%이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회원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수치로 확인이 됐는데요. 회원수가 연처보다 무려 87%이 넘게 증가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2021년의 회원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간밤에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왔고 2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3%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크롬비인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로 했지만 아베크롬비의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로 했습니다. 특히나 아베크롬비의 경우에는 지난 4분기가 쇼핑 시즌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겹쳤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라고 CEO가 직접 나와서 밝혔는데요. 앞으로 하지만 심각한 재고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지만요. 주가 이렇게 시장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13%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율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뉴욕 증시 오늘 새벽에 마감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권해가지고 진흙은 하되 상당히 완화해서 신중론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당 초반부터 상당히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갔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충격이 왔고 그다음에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거세한데도 불구하고 연준의 이러한 완화된 발언으로 인해서 3대 지수는 모두 대반등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반색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3대 지수는 모두 전체적인 저가 매수세가 자꾸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승은 하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시금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하락하고 박스권 장소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TI는 110달러를 돌파하고 거의 112달러대로 돌파한 상황이며 브랜트유는 114달러대로 돌파하고 2일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9%, 10% 가까워지는 강력한 상승세 때문에 유가로 인한 모든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강하게 압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현재는 4.8달러대를 돌파하면서 정거점이 5달러 3센트까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들어오는 가운데 하락을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거의 처음에 상승했던 분을 거의 반납하고서 마감을 한 상태이고 박스권을 계속 질의하게 이어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졌고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보다는 사실은 유럽 쪽에 불안정성이 더 높다라는 그 짐스 블라드 샌 트위스트 여는 총재 발언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상태에서는 미국 증시는 앞으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급락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원자재발 악재 상태로 인해서 당분간 이 시장에서 기간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고유가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현준 의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민인상 신중론을 일단 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는 안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0.5% 빅레이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로 인해서 정류와 천연가스 관련 주들과 그 다음에 전력 관련 주들도 역시 급등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절대 장기로는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만 조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원자재와 특히 밀 가격 식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사료 가격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밀 가격은 현재 부실당 1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더 빠른 소비자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증시는 역시 대선과 원자재 급등, 그 다음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도 이러한 여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락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보다는 오히려 기간 조정이 굉장히 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순환매 장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